너무 좋은데?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뭐는 말이야 다들 잘 지냈어 잘 지냈어 그리고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들어가는 근데 낭빛다 이번 년에는 진짜 여러가지 많이 생기는 게 이렇게 갑자기 서류나 많이 생긴 아 우리 우리 학원 자체에 살이 더 힘들지 응 그렇지 응 못하는 것도 많았지 응 그리고 응 늦게도 만나도 모르겠지만 다들 처음에 달렸으면 힘들어하고 응 당신이 영광과는 동일하지 않네 제가 코로나 변화에 희망이 올까봐 응 난 우리 생일상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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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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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그렇게 지금 여기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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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어? 아, 그래? 와, 둘이 싫어하네. 응. 아, 넌. 다행히. 응. 응. 알았어. 응. 잘하네. 응. 그래, 그래. 응.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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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히. 아, 여기 처음으로 시켰다 흐름이 안 빠졌지 흐름이 안 빠졌다 흐름이 안 빠졌다 흐름이 안 빠졌다 흐름이 안 빠졌다 내가 손님을 쓰지 않나? 다음부터 흘리고 이렇게 다 쓸 때 말씀하자 다음부터 너무 힘듭니다 다음부터 다음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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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용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드네요 다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은 그러니까 코로나19 다들 많이 이런 게 좋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내 네 supply 다른 게 좋습니까? 다음부터 다른 게 좋으면 다음부터 나갈때는 너무 슬픈 장점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막 슬픈 장점이 계속 슬픈 장점이 있었는데 계속 슬픈 장점이 있었는데 맞아요. 막 슬픈 장점이 있었는데 슬픈 장점에서 막 가슴을 버릴때는 없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없을때 주위에 아무도 없을때는 약간 법이 뜨면 희망하는 사람이 희망이 없었거든요 특히 슬픈 장점이 더욱 명확했을때는 너무 슬픈 장점이 있었는데 제일 안정만네요 그냥 하죠 파킹이 같은 시위를 한 번 하던데 다른게 당연히 의미가 없어야던데 그런데 시위가 언제? 이게 사람들이 며어있지 않게 며어있지 않게 원래 주위에는 사람들이 슬픈 장점이 없어질 수 있다던데 그런거죠 근데 근데 그런게 작작 아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운영하고 있었는데 운영하고 있었는데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저렇게 피해를 했었어요 그게 진짜 그냥 더 나는 키우는 것도 있고 상대방도 비켜주기도 했고 대우 그쵸 좀 대우 같은 거 좀 하시길 마시게 하시길래 그렇지만 자꾸 요즘은 대면이 없거든요 아까 좀 그냥 탕후부터 자주 배고있는데 저는 그래서 예전기장 때문에 탕후료 사항을 구매하면서 이제 계속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 인간이 그때 듣고 많은 사람이 있겠지. 걸어가면 담배 피시는데 그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한테 그 연기가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나마에서 그 연기를 이제 머리를 맡을 수 있고 그 연기에서 시행이 괴로워가지고 막 그쵸 방어 목적으로 기쁜 왕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기사분이 불편하고 그쵸 그 연기사분은 저도 짜증이기도 하지. 그 연기사분은 제가 간대 표정이 될 수 있는 게 그러한 서서한 간대 표정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걸어가면서 제가 간대 표정이 있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안 되겠어요. 혹시 간대 표정이 제일 있는 행동이 누구한테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대 표정이 없는데 알기만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안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비효정자는 흡연자가 아니잖아요. 비효정자인데 흡연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흡연자가 몇 분의 용기를 마시게 되면은 잠도 틀려. 그러면 그 효과가 엄청 똑같은데 효과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행동이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쉰다고 하면은 걸어다니는 사람은 제가 좀 아시고 만약에 펼칠거면은 걸어다니는 사람은 조금 더 좋아서 그래서 가만히 서서 펼시는게 오히려 그게 아마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걸어다니면서 펼치면은 걸어다니면서 펼치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펼치는건지 모르겠고 실제로 그 용지가 얼마나 있는건지 아마 보는거 아실텐데 그거를 먹는사람이 도망진 마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괴롭습니다 고통은 정말 많아서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는지 뭐든지 분명 방어적으로 몸 방안을 지침하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런건데 그쵸 그런건데 그쵸 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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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하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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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달려있어. 응, 기념되기도 하고 좀 홀라인스럽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눈이 청소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상처할 수 있어요. 응, 맞아. 응, 드럽기도 하고, 기념되기도 하고 응, 이렇게 택배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응,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괜찮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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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있을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할 때마다, 흘러질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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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헷갈리기도 하고, 네. 응, 맞아요. 그렇게 뭐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초록은 되게 신기해 신기긴 한데 입력이 더 많이 담아두고 너무 예쁘죠 와 진짜 가능한데 유튜브가 크리에이터 때문에 제가 안해주는 산드타킹이 없죠 산드타킹이 없는데 요즘은 예전에 산드타킹을 하신 행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산드타킹을 운영을 바꾸시고 현재는 여러가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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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운영을 굿 우리가 몸으로 한번 운영을 ables 운영을 tenha 운영을 바꾸고 그 부분은 진짜 문의상관없이 문의상관없이 발표해주세요 근데 그 부분은 흐름이 없어서 흐름이 너무 힘드니까 문의상관없이 발표해주세요 문의상관없이 문의상관없이 발표해주세요 그럼요 이수진이 다 제가 일으키고 정말 힘드네요 지금은 이 부분은 문의상체가 홈페이지에 많이 발표해주시고 많이 바뀌셨네요 그동안은 뭐 osm 홈페이지를 이제 반면에 먹으면 이 정도 osm 하고 있는데 osm 이렇게 여러가지 이렇게 이런거 하고 이렇게 진리관 같은 힐터가 있는데 하나는 망치였어요 하나는 딱 그 문제 바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는게 일을 못써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망칠금 같은 일 이제 예전의 일 발표해서 이렇게 너무 편하고 잘 돼 좀 이렇게 바람 하파 같은 경우는 말하는게 조금 치고 해서 이렇게 한번 참 드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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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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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